공통! 맞는 거? 때리는 거? 하나 둘 셋! 때리는 거! 왜? 아니.. 아 왜 저래? 잘 지냈어? 해가지고 그냥 불마왕볶음면을 먹을 건데 몰라 맴대 아니 몰라 안 맴대 성냥거주약 150개 맛이야? 이 정도야 200만이래요 먹어보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 안녕 오늘은요 불마왕볶음면이라고 굉장히 매운 라면이라고 합니다 매운 거 얼마나 드세요 평소에? 웬만한 건 다 먹어 제일 매운 거 먹은 게 뭐야? 제일 최근에 신길동짬벨 먹어봤어? 응 나 솔직히 이거 먹을만한 거 나 원래 너 엄청.. 아니 왕병 안했어 왕병 안했어 어디까지 먹었어? 주작권을 먹으면 뭐야 이씨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아.. 어? 나 소원 정했어 내가 야방에서 술먹방 할 때 언제든지 오토콜이어야 돼 내가 딱 전화해서 야 짱다야 라면 끓여놔 그러면 라면 딱 끓여줘가지고 딱 진짜 대우해주기 음 해주고 플러스 세족식까지 그다음에 나 야방하니까 발 너무 힘드니까 세족식까지 오케이 나 내 소원 입어야 너 오늘 끝날 때까지 생각해 오빠 근데 이거 광고야? 광고 아니야 아니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내돈 대상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소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여러분들 아니 생긴 것도 놀라 무섭게 생겼어 아니 소스가 무슨 식욕 강퇴야 소스는 그냥 그렇게 빨갛진 않아 꼬매 냄새 맡아봐 어떤지 맛있는 냄새 나는데? 매운 냄새가 그렇게 안 나는데? 어 냄새는 좋아 우리 너무 잘 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비주얼은 그냥 굴덕볶음면? 먹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안 매운데? 맛있다 맛있게 매워 오늘 먹을만해 응 이게 먹을만해 오늘 맛있다 여러분들 와 아이고 너 뜨거워 뜨거워 아니잖아 어디서 반당자 한입 더 주세요 야 이거 우유 우유 먹으면 안 돼? 아이고 에서지게임 먹어야 돼 이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노포션이라고 말했잖아 시청자한테 나 나머지 먹을게 도전 불닭볶음면에 조금 달달한 느낌이 있어 근데 더 매워 불닭볶음면보다 나 바로 간다 나 바로 간다 불어 야 이게 이게 쉬면 안 돼 어 하이팅 면 다 먹자 거기에 삼각김밥 삐셔 먹는 거 오 진짜 맛있을 거 같아요 아 뭐야 왜 먹어 왜 먹어 아 이거 왜 먹냐 뭐 아 매워 아 이거 매운 게 아니야 이거는 아 잠방하자 그럴걸 와 졸라매 근데 이게 처음에 별로 안 매웠지 가는 거여서 계속 와 입을 비워두면 안 돼 지금 따가워 아 이거 진짜 진짜 장난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독하다 진짜 김현우 성리해 오빠가 잘 먹었거든 와 야 존나 매워 와 아 오빠가 잘 먹어서 이게 오빠가 잘 먹어서 이게 아 아 아 아 아 아니 뭐야 뭐 뭐해? 진짜 이정도로 맵다고 입 안이 진짜 난리가 나 좁지마 여러분 먹을 때 안 맵거든? 먹을..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돼 중간에 끊기면 안 돼 형 믿고 사도 돼 매운 거 좋아하시면 되세요 여러분 근데 이거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차다야 아휴 이겼잖아 짱미대야 해줘 라면 어? 그건 1차 잔다 음.. 1차가 어딨어 오 아이 마 가미베어 예스 아이 마 가미베어 오 아이 미우미 터미 버니 럭키 가미베어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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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론 쓰기 한번 해보자 아 별로일 것 같은데 어? 재밌을 것 같은데 3초 VS 1시간 이러면은 머리를 생각하면 안 돼 바로바로 나와야 돼 응 하나 둘 셋 1시간 공통 지금 역사랑가 싹 가능 VS 안함 하나 둘 셋 가능 아니 오빠 아 인호가 선택하는 A, A컵 VS H컵은 나는 저는 H컵이요 짱다가 선택하는 미쳤냐고 저거 좋은데? 3cm VS 60 하나 둘 셋 3 묶는 거 VS 묶이는 거 하나 둘 셋 묶는 거 아니 대답 묶는 거 작년에 본 야동 기록 유튜브에 공개하고 3억 받기 VS 그냥 살기 하나 둘 셋 공개 나도 공개 야동 언제 봤어요 최근에? 아 근데 나 진짜 야동 안 봐 야 얘들아 애 좀 혼내 아 진짜 암기 싫어 아니 나는 야 애 좀 혼날봐요 여러분 나중에 있어요 안돼 나는 그거 공통 실내 VS 실외 하나 둘 셋 실외 실 내 실 너 아이큐 두 자리 너 아이큐 두 자리지? 어? 너 아이큐 두 자리 아니야? 야 이해심이 좀 누리해서 볼래 형들 이해해줘 하나 둘 셋 신뢰 신뢰 공통 맞는 거 VS 때리는 거 하나 둘 셋 때리는 거 왜? 아니 아 왜 저래 이상형 팬티 속에 내 손 내 팬티 속 이상형 내 손 팬티 속에 내 손 니가 이상형 팬티 속에 니 손을 넣는다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시간 아 노래하는 거 좋아하네 오케이 여기 끝났습니다 여기 끝났고 이걸 하다보면 그 사람이 취향을 알 수가 있어 이게 좋아요 밸런스 게임 여러분들 근데 너 진짜 이걸 이런 거 되게 부끄러워하네 짱다야 여러분 오늘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최.요 news 뭐 어제 security 이렇게 bits 우리가 이름  igt 이사롤 appeared 나 issions 벽 안 hospitals 막 sighs 깜omm 감사합니다.